구TV 시청자 여러분들, 천세종 목사입니다. 훈민복음, 세상을 깨우는 말씀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 또 귀한 분들 패널로 참여해 주셨습니다.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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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갈라디아서가 말씀하는 복음은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바울에 대한 공부를 좀 더 본격적으로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목을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사람, 그런 제목을 잡아보았습니다. 바울, 초대교의 가장 중요한 목회자여, 전도자여, 신학자였습니다. 그가 태어난 곳이 어디일까요? 그는 길리기아, 다소라고 하는 도시에서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사도행전에서 그것을 알려주고 있는데요. 사도행전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바울이 대답하였다. 나는 길리기아의 다소 출신의 유대사람으로 그 유명한 도시의 시민입니다. 내가 저 사람들에게 한마디 말을 하게 허락해 주십시오. 여기서 사도 바울은 자신을 길리기아 다소 출신의 유대인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다소를 그 유명한 도시다. 그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지금 이제 터키 땅이 있습니다. 터키 땅 아래쪽에 제가 빨간 동그라미로 표시를 해두었는데요. 여기가 바로 바울의 고향인 다소입니다. 지금은 다소가 별로 그렇게 유명한 도시가 아닙니다만 사도 바울 당시 때는 국제적인 도시였습니다. 이 다소는 몇 가지로 대단히 유명했습니다. 첫 번째는 이 다소에서 로마의 장군이었던 안토니오스와 이집트의 여왕이었던 클레오파트라가 처음으로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이집트의 여왕 클레오파트라는 대단히 권력 욕망이 큰 여인이었습니다. 로마의 최고 실력자 이 카이사르라고 하는 사람 여러분 들어보셨죠? 이 카이사르가 폼페이오스와 전쟁을 하게 되고 이제 그 전쟁에서 이기면서 마무리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가 이집트를 방문하게 되는데 클레오파트라가 그 기회를 놓치지 않습니다. 클레오파트라는 출중한 외모뿐만 아니라 아주 뛰어난 지적인 매력을 가지고 있는 그런 여성이었습니다. 이 최고의 권력자인 카이사르의 마음을 한 번에 빼앗아버립니다. 그래서 이 두 사람은 대단히 열정적이고 그리고 아주 짧은 사랑을 나누게 됩니다. 그 결과로 카이사리온이라고 하는 아들을 출산하게 됩니다. 카이사르는 다시 로마로 돌아가게 되고요. 그리고 안타깝게도 원로원에 있는 정적들을 의해서 살해당하게 됩니다. 카이사르가 죽고 난 후에 그의 부하였던 안토니우스가 실력자가 됩니다. 또 다른 로마 최고의 실력자를 멀리 있는 여인 한 명이 주의깊게 바라봅니다. 그 여인 누구였을까요? 이집트 여왕 클레오파트라. 또 그렇게 하죠. 이 사람은 딴 사람 아니고 권력이 않는 남자는 무조건 이렇게 마음이 되는 사람. 그래서 연락을 주고받게 됩니다. 그리고 역사적으로 첫 만남을 갖게 됩니다. 로마 최고의 실력자인 안토니우스와 이집트의 여왕 클레오파트라가 처음 얼굴을 대해서 만나는 곳이 다소였습니다. 왜 저기서 만났을까? 그만큼 이곳이 매력적인 곳이고 유명한 곳이고 국제적인 도시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국제적인 도시에서 사도바울이 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바울은 나중에 복음을 전할 때 작은 시골로 다니면서 복음을 전한 것이 아니라 큰 도시 중심으로 다니며 복음을 전하게 되는데 그것은 다소의 역량이었다고 생각됩니다. 두 번째 다소는요. 직물 산업의 중심지였습니다. 다소 지역에 아마라고 하는 식물이 자랐는데요. 이 아마라는 식물을 잘 가공하면 아주 좋은 천을 얻을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도 옷을 입고 있지 않습니까? 좋은 천이 필요한데 아주 좋은 천을 이 다소에서 생산할 수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당시는 동물의 털, 염소 털 같은 것도 엮어서 천막을 만들기도 하고요. 동물의 가죽으로 천막을 만들기도 했는데 이런 직물 산업이 발전한 곳이 다소였습니다. 멋쟁이들이 굉장히 많았겠네요. 멋쟁이들이 많았겠죠. 국제적인 도시에다가 좋은 옷감이 있었으니까요. 여러분 사도 바울의 원래 직업이 뭐였습니까? 유대인 괴롭히는 일. 유대인 괴롭히는 일. 아 그것도 이제 부업으로 합니다. 네 부업으로 부업으로는 유대인 이렇게 예수 믿는 사람 괴롭히는 일들을 하게 되죠. 그럼 그전에 했던 일은 뭡니까? 텐트 메이커. 천막 만드는 일을 계속 하게 됩니다. 아마 그의 부모님들도 이런 산업을 사업을 크게 하셨다고 생각됩니다. 그 직업을 이어받았다고 생각되는데요. 이렇게 텐트 만드는 직업은요. 복음을 전하는 데 대단히 유용하였습니다. 예를 들어 그가 전도 여행 중에 고린도라고 하는 아주 매력적인 도시에 방문합니다. 그러면 그가 제일 먼저 가는 곳은 어디냐면 시장이에요. 아고라라고 불려지는 시장을 방문합니다. 그리고 시장 한켠에 가게를 새를 냅니다. 그리고 바울인의 천막. 이런 상호를 딱 붙여요. 수환이 좋은 사람이네요. 그러면 누가 오겠어요? 손님들이 오죠. 오시면 그때 복음을 전하죠? 네 잘하시네요. 정말요. 강윤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딱 바울인의 천막 해놓으면 사람들이 이제 천막을 필요로 합니다. 왜 고린도 너무 덥거든요. 그래서 우리 너무 더워가지고 우리에 대해 땀을 흘리니까 마당의 천막을 좀 치고 싶은데 하면 마당 사이즈가 얼마큼 됩니까? 어떤 걸 원하세요? 이렇게 하고 잠깐 기다리세요 하고 잘라요. 자르고 바느질을 하면서 뭐 하겠어요? 손으로 이렇게 일을 하지만 입으로는 말을 할 수 있으니까 어디서 오셨어요? 교회 다니세요? 혹시 예수라는 걸 들어보셨나요? 뭐 이러면서 이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게 제품이 완성될 때까지 기다려야 되니까 그 사이에 계속 이렇게 하면서 대화를 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합니다. 그렇게 하다가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을 모아서 고린도 교회를 시작하게 됩니다. 그가 지역마다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방식은 그랬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천막 만드는 일은 그가 복음을 전하는데도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마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살 때의 모습과 굉장히 비슷하네요. 천막. 우리 지난번에 우리 배우셨죠. 출애급해서 나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다니면서 성막으로 옮겨다니면서 지면서 하나님을 모셨던, 죄를 지냈던 그 모습을 신약해서 바울이 그대로 천막으로 옮겨다니면서 그러네요. 그렇게 생각하니까 하나님의 성막도 천막으로 됐잖아요. 사도 바울도 손으로는 사람들이 쓰는 천막을 지었지만 영적으로는 하나님의 성막들을 각 도시마다 지은 그런 일들을 했다고 생각됩니다. 세 번째는요. 다소는 학문의 중심지였습니다. 그 당시 여러분 가장 많은 철학자들이 살고 있었던 곳은 어디일까요? 철학이 가장 발달한 곳은 아테네였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소크라테스, 플라톤, 여러 철학자들이 아테네에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게 못지않게 세계적인 학문의 도시는 이집트 북부에 있었던 알렉산드리아였습니다. 알렉산드리아에는 그 당시 세상에서 가장 큰 도서관이 있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큰 도서관이요? 그런데 여러분, 이 다소는 알렉산드리아에 못지않은 학문의 도시였습니다. 왜냐하면 로마의 일대 황제인 아우구스투스의 개인 선생님이었던 분이 다소에서 정착하게 되고 그게 대학을 만들게 됩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공부를 하러 오게 되고 또 그 공부를 통해서 로마 중앙에 진출하고 싶은 사람들이 모여서 그곳은 대단히 학문적인 곳이 됩니다. 그래서 이 다소에는 헬라 철학과 수사학을 가르치는 학교들이 생겨나게 되고 사도 바울은 그 학교에 다니면서 헬라 철학과 수사학 교육을 받게 되었다고 생각됩니다. 그가 이제 13권의 책을 쓰게 되고 그는 대단히 분명한 단어와 표현들을 사용하면서 편지를 쓰게 되는데 그것은 그가 다소에서 그런 교육을 어릴 때 받았기 때문이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는 사도 바울의 이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 바울이라고 불렸는데요. 그에겐 또 다른 이름이 있었습니다. 사울. 사울, 그렇죠. 여러분들도 혹시 어릴 때 불렸던 이름이 있으셨는지 모르겠는데요. 입비요. 입비. 입비, 어머니. 좋네요. 입비라고. 입비, 네. 한 번이면 제가 동네를 걸어가는데 어떤 사람이 길동아, 길동아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길동이가 누군가하고 봤더니 아무도 없어요. 저를 길동이라 부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집에 들어가서 어머니께 여쭤봤죠. 어머니, 제가 지나갔는데 어떤 사람이 저보고 길동이라고 부르더라고요. 그랬더니 어머님이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사실 네가 길거리에서 태어났다는 거예요. 제가. 네? 제가 길거리에서. 진짜요? 네. 저희 어머님이 산부인과 가기 위해서 새벽에 나오셔서 차를 기다렸는데 그 당시에 차가 한 달도 안 나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한 운수 없이 길거리에서 어머니께서 저를 낳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동네 사람들은 저를 길동이라고 불렀다는 거예요. 길에서 태어났다고. 그래서 제가 하마트면 천길동이 될 뻔했어요. 여러분 천길동이 좋아요? 천세종이 좋아요? 세종이 좋습니다. 성경에 보면 중요한 분들의 이름이 바뀌잖아요. 아브라함이 원래부터 이름이 아니라 원래는 아브람이었어요. 그러다가 아브라함으로 바뀝니다. 그의 아내도 사례였다가 뭘로 바뀝니까? 사라로 바뀌게 되죠. 야곱이라는 이름 뜻이 뭡니까? 발 뒤꿈치를 잡은 자. 남을 속이는 사람이에요. 되게 부정적이다. 그렇죠. 그런데 그가 야복강가에서 하나님의 천사를 만나서 밤새 씨름을 하게 됩니다. 나를 축복하지 않으시면 보내드릴 수 없습니다. 그가 목숨을 걸고 밤새 씨름을 하는데 천사가 이름을 바꿔주잖아요. 이제부터는 너를 야곱이라 하지 않고 뭐라고요?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이름을 바꿔줘요. 아주 중요한 일이 있었던 사람들, 쓰임받는 사람들 이름이 바뀝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원래는 사울이었는데 다메색 도상에서 예수님 만난 다음에 바울이 된 거야.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사실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원래부터 그는 사울이라는 이름과 바울이라는 이름을 같이 가지고 있었다고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그가 디아스포라 유대인이었기 때문입니다. 아까 읽은 말씀에도 보면 나는 길리기아 다소시의 시민이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는 디아스포라 유대인이었습니다. 디아스포라라고 하는 말도 여러분 들어보셨나요? 들어보기는 했죠. 그런데 어떤 뜻인지는 우리가 잘 모를 때가 맞는데요. 유대인들은 전통적으로 팔레스타인 땅. 우리가 지금 말하면 이스라엘 땅에 사는데 그 외의 지역에 사는 사람들을 디아스포라 유대인이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지도에 본 것처럼 그는 예루살렘, 베들렘에 있는 그 이스라엘 땅, 팔레스타인 땅에 태어나지 않았잖아요. 멀리 있는 길리기아 다소에서 태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부모님은요. 그에게 유대인의 정체성을 제대로 심어주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들이 태어나니까 이름을 뭐라 붙었냐면 사울이라고 붙여주었습니다. 여러분 사울 하면 누가 생각납니까? 구약 성경에. 초대왕. 그렇죠.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 사울입니다. 고향 땅을 멀리 떠나서 디아스포라 유대인으로 살고 있지만 우리 아들에게는요. 유대인의 정체성. 그리고 우리가 베냐민 지파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베냐민 지파에서 제일 유명한 사람인 사울왕의 이름을 붙여주게 된 것입니다. 베냐민 지파예요. 바울이. 그는 또 태어나면서부터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이름도 있어야겠어요? 로마 이름도 있어야겠죠. 그래서 부모님이 로마 이름도 붙여주는데 그 이름이 파울로스입니다. 바울이라고 우리 성경에는 번역한 거죠. 파울로스라는 이름을 붙여주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냥 그는 집에 있을 때는 야 사울아 이렇게 불렀던 것 같고요. 학교에 가서 선생님이 출석 부르고 친구들이 같이 놀 때는 파울로스라고 불렀던 것 같아요. 바울이라고. 그래서 그의 이름은 어릴 때부터 사울이라는 이름과 바울이라는 이름을 같이 가지고 있었다고 생각됩니다. 이렇게 유대식 이름과 로마식 이름을 갖고 있는 경우는 그 당시는 되게 흔한 일이었습니다. 그 예를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볼 수 있는데요. 사도행전 12장 1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번 읽어봐 주시죠. 깨닫고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아멘. 어떤 이야기냐면 베드로가 감옥에 갇힙니다. 그러다가 기적적으로 감옥에서 풀려나게 됩니다. 천사가 그를 인도해 왔는데 이제 그가 온전한 정신이 들게 되었어요. 그리고는 찾아간 집이 있습니다. 어디에 갔다는 겁니까?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봤더니 그에서 사람들이 기도하고 있죠. 그런데 여기서 이름이 나옵니다. 마가라 하는 요한. 여기도 두 가지 이름이 같이 들어있어요. 요한은 유대식 이름입니다. 예수님 제자 중에도 요한이 많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마가는 로마식 이름입니다. 마르쿠스예요. 마르쿠스. 그러니까 학교에 가면 마르쿠스라고 불렸겠고 집에서는 요한이라고 불렸다고 생각됩니다. 사도 바울도 그랬던 거죠. 그러니까 원래 사울이라고 불리기도 하고 또 밖에 나가면 바울이라고 불리는 그런 사람이었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면 왜 이름이 바뀌게 되었느냐. 한번 성경이 또 나오는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조영희 기자님.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여기서 바울과 사울이라는 이름이 한 번 딱 같이 나옵니다.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했다라고 하는 것은 1차 전도 여행 중에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그러니까 다메색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그의 이름이 사울에서 바울로 바뀐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는 어릴 때부터 사울과 바울 이름을 같이 갖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까지는 유대인들과 주로 지냈기 때문에 유대식 이름만 쓰면 됐습니다. 사울이란 이름. 그런데 이제 지중해 연안 전체를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보다 이제 누구를 만나게 될 것입니까? 로마 사람들. 헬라 문화에 익숙한 사람들 만나게 되겠죠. 그래서 이제부터 성경은 바울이라고 하는 로마식 이름을 부르기 시작하고 그래서 우리는 그 이름 사도 바울로 알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몇 가지 언어를 좀 하실 수 있나요? 한 가지 언어요? 한 가지. 한 가지도 잘 못하는 것 같아요. 사실은 윤지님 노래하시는 걸 보니까 영어, 일본어, 한국어, 한국어로 노래하시는 것 같아요. 훌륭한. 이 국제적인 인물이세요. 바울 같은 사람입니다. 갑자기 좀 챙겨요. 그러면 사도 바울은 도대체 어떤 언어를 쓰고 살았고 몇 가지 언어를 할 수 있었을까요?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전대 21장을 우리 한 절씩 읽어봐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조원석님부터. 바울을 데리고 영내에 들어가려 할 그때에 바울이 천부장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말할 수 있느냐. 이르되 네가 헬라마를 아느냐. 여기서 헬라마를 아느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 다음에는 우리 강윤지님. 그러면 내가 이전에 소요를 일으켜 자객 4천명을 거느리고 광야로 가던 애국인이 아니냐. 네 나오고요. 그 다음에 두 절 조윤님. 바울이 이르되 나는 유대인이라 소읍이 아닌 길길이와 다소시의 시민이니 청컨대 백성에게 말하기를 허락하라 하니. 천부장의 허락하거늘 바울이 층대 위에 서서 백성에게 손짓하여 매우 조용히 한 후에 히브리말로 말하니라. 무슨 말로 말했다는 거예요? 히브리말로. 이렇게 성경에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바울이 잡혀온 다음에 천부장. 여러분 천부장 누군지 아시죠? 로마 군인 중에 천명의 부하를 데리고 있는 사람이 천부장입니다. 대단히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는데 그 사람과 대화를 합니다. 사도 바울이 천부장을 보고 천부장님 제가 한 말씀 올려도 되겠습니까?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천부장이 당신이 헬라 말을 아시오? 라고 대화합니다. 여러분 상상해보면요. 바울과 지금 천부장이 대화하고 있습니다. 어떤 언어로 대화했을까요? 헬라오로 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렇죠? 한마디 좀 할 수 있게 허락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시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있죠. 그래서 층계위에 단상위에 올라가서 사도 바울이 말을 했는데 어떤 말로 했다는 겁니까? 히브리말로. 이거는 두 가지로 해석이 가능한데 정말 구약성경에 쓰여진 히브리어로 말을 했다라고 하는 가능성도 있고요. 또 다른 가능성은 뭐냐면 히브리 사람들이 쓰는 말로 말했다는 겁니다. 히브리 사람들,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당시에 어떤 말을 썼다는 겁니까? 아람어를 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아람어로 말을 했다라고 하는 것으로 해석이 가능한 부분입니다. 신약 성경은 다 코이네 헬라오로 적혀지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쓴 13개 스신도 다 코이네 헬라오로 쓰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주로 썼던 언어는 코이네 헬라오였습니다. 두 번째는요. 로마 시민들이 반드시 알아야 된 라틴어 교육을 받았다고 생각됩니다. 그가 13살 이후에는 예루살렘에 와서 가말리엘이라는 사람이 있어서 공부를 하게 되는데 구약성경을 공부하고 바리세인으로 훈련받습니다. 그러면서는 그는 구약성경의 언어인 히브리어를 익혔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당시 이스라엘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 사용했던 언어는 예수님을 포함해서 아람어였죠. 그래서 아람어를 할 수 있었다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유대인을 만나면 아람어로 이야기하고 유대 사람처럼 행동하게 되고요. 로마 사람을 만나면 로마 말을 쓰고 로마 이름을 말하고 로마 사람들의 복음을 전했고 헬라문에 익숙한 사람들에게는 헬라어로 복음을 전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갑자기 든 생각인데요. 로마의 사도바울의 서신을 보면 앞에 인사한 말들이 다 그들에 대한 얘기로 다 시작을 하잖아요. 뭔가 사람의 마음을 사는데 대단한 능력이 있었던 사람 같아요. 아마 그것도 그가 어릴 때 다소에 살면서 수사학을 배웠거든요. 수사학이 말을 하는 공부입니다. 철학자들이 말을 잘했잖아요.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다 수사학을 엄청나게 공부하고 수사학에 관한 책도 이제 아리스토텔레스는 쓰게 되는데 말을 어떻게 해서 사람들의 마음을 얻을 것이냐를 공부하는 것이 수사학이었습니다. 그가 어릴 때 다소에서 그 훈련을 많이 받았고 그것은 복음 전파에 대단히 중요한 도구 역할을 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보면 하나님께서 이 사도바울을 복음 전파를 위해서 쓰시기 위해서 오랫동안 준비시키셨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겠습니다. 오늘 공부는 이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시거나 또 말씀하실 게 있으시면 하나님께서 사도바울을 이제 선택을 하셨잖아요. 그러면 저희는 또 어떻게 하나님이 저희를 선택했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가 있어요? 사실은 이 자리에 오셔서 말씀을 듣고 나누는 이 자체로 하나님이 강윤지님을 또 우리 조유연님을 조원석님을 선택하셔서 부르신 거죠.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자체가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달란트를 주시지 않았습니까? 개그맨으로서 또 가수로서 또 기자로서 훈련을 하게 하셨어요. 왜 훈련을 하게 하셨느냐? 이것을 통해서 결국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준비시키셨다고 믿습니다. 사도바울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준비시키셔서 결국은 복음을 위해 사용하셨고 여러분들 각자도 그렇게 훈련하게 하시고 이제 복음의 영광을 위해서 앞으로 더 크게 사용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공부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